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울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록 19방 UFO, 양자얽힘, 생명전자, 바이러스, 진화론, 양자컴퓨터, 반세상에서 윤리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잔뜩 많은데 이런 그림, 이건 생명체를 한번 뒤에 설명해 보도록 하고 먼저 당부의 말씀, 근원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양자울우주론이죠. 어미양자울우주론에서 도나 길, 믿음 등을 소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이것은 과거 또는 현상이죠. 물리적 현상. 이것은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인간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인간, 저는 근원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1번 UFO는 전제하는가? 우주 SF 영화는 전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여러번 보여드렸듯이 우리 3차원 공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구체 모양으로. 그 속에 우리 3차원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양자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어미양자울이 우리 전 만물을 절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F 영화. 우주선. 우주선이 이렇게 가야죠. 이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공간. 우리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우주선이 이렇게는 못 간다는 겁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못 간다는 거죠. 왜? 어미양자울 때문에. 우주선이 어떻게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어미양자울이 없다. 그럼 이제 공간을 마음대로 막 구부렸다가 잘랐다가 다시 이어붙였다가 공간을 점프를 했다가 점프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바로 순식간에 점프하겠다. 됩니다. 어미양자울이 있다. 얘가 어떻게 이거를 점프를 하냐는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불가능하다. 어미양자울 우주론. 아주 현실적인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우주 SF 영화는 존재할 수 없다. 두번째로 양자얽힘. 앞에서 제 10장에서 양자얽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마 정보는 이거. 이 얽힘은 우리가 정보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얽힘은 우리가 정보를 제어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전자고요. 전자와 반전자가 서로 얽혀가지고 양자얽힘. 이것이 하나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돌리면 얘가 돌아가는 거죠. 빨간색을 돌리면 파란색이 돌아갑니다. 어미양자울 우주론. 이거는 결국은 딱 하나. 어미양자울이 존재한다. 가지고 만물현상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우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미양자울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은하, 태양계. 이것은 천문학이고. 여기서 제가 당부에 말씀을 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 진화론. 이렇게 넘어가면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미양자울 우주론이 만약에 진짜 진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실이라면 정보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체가 도대체 뭐냐. 당연히 설명해낼 수 있어야죠. 왜? 이게 단 하나의 근원인데. 단 하나의 근원 가지고 진화론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물리현상이 있습니다. 물리현상과 생명현상. 이것이 바로 만물이죠. 당연히 어미양자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미양자울 우주론에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어떻게 탄생될까. 결국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또 뭐냐. 결국 또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생명이 물질과 정보죠. 이쪽이 물질. 물질과 정보. 거기서 물질은 당연히 물리현상이니까 많이 파악이 된 거고 정보. 정보가 도대체 뭘까.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 정보가 바로 양자얽힘 아니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양자얽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양자얽힘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근원은 어미양자홀이다. 어미양자홀이 있습니다. 4차원세기가 있다는 거죠. 4차원세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파인툰이 해서 우리 세계로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중성공간. 공간. 이게 공간. 공간. 공이지 않습니까. 간격이 있다는 거죠. 간격 사이가 비었다. 공간. 이거지 않습니까.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사이가 비었습니다. 이게 공간인 거죠. 툭 떨어지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전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이 툭툭 떨어져서 반전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원래 이 빨간색은 이렇게 툭 떨어진 빨간색은 우리 세상에서 똘똘똘 말리게 됩니다. 물론 똘똘똘 말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게 그 어미 양자홀이 전자기력. 자기장. 자기장을 내뿜어내죠. 내뿜어낸다. 빛의 속도로 내뿜어냅니다. 그러니까 똘똘똘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샥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리고 자연적 상태에서는 파란색. 파란색은 반공간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자연적 상태고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분리가 되는데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자 얽힘이 되겠습니다. 원래 얘는 우리 세상에 있고 얘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딱 가둬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자가 얽혔다. 그래서 정보가 뭐냐. 그걸 돌립니다. 이거 돌리면 얘가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정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얘가 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알파선 빨간색 이 알파선과 알파선에는 베타선. 이건 자기력 전자기력 전기력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알갱이로 됐다가 이렇게 촥 서로 이렇게 붙었다가 무수히 많은 알갱이가 여기 속에 있고요. 그러면 배열의 수, 베타들을 연결했다 풀었다 합니다. 연결했다 풀었다. 전자 한 개에, 이거 전자 한 개죠. 전자 한 개에 무수한 조합의 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합의 수, 이것이 바로 정보죠. 이것이 연결됐냐, 풀어졌냐. 그걸 내에서 두두두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조합의 수가, 조합의 수, 정보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전자 한 개에 무수한 조합의 수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다. 그래서 바로 또 생명이 설명이 되는 거죠. 생명은 물질과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고 정보는 연결됐냐, 풀어졌냐. 이것이 조합의 수가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느냐. 정보 탄생의 근원은 역시 어미 양자올이다. 두 번째로 생명전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주 SF 영화는 전자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 SF 영화는 전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즘 생명전자가 좀 화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양자 얽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가 간, 공간, 여기가 공간이죠. 공간,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는데 비었다는 거죠. 공간. 그런데 여기가 우리 세상입니다. 여기가 우리 세상입니다. X, 가로, 세로, 높이, 우리 세상.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간격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원자 두께의 간격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고전역학입니다. 고전역학의 세계. 이쪽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공간. 이게 퀀텀이라는 거죠. 양자역학의 세계.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세상에, 우리 세상. 여기. 여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기에 있는 겁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엄청 많은데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요. 제어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얘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럼 얘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얘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럼 얘도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딱 하나밖에 정보를 제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양자 얽힘의 방향을 X, Y, Z로 회전시켜라. 이거를 회전시켜. 이렇게. 이렇게 회전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전자가 지금 우리 세상에 잡힌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세상하고 다릅니까? 일단 여기, 이 선을 두두두두두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세상에 잡혔다는 거죠. 특히 이거. 이거는 명확하게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 있는 거죠. 여기에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주면 똘똘똘 말렸던 게 이렇게 축 풀어진다는 겁니다. 축 풀어지겠죠? 축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얘랑 딱 만난다는 겁니다. 이거랑 딱 만나죠. 그러면 하나가 딱 이렇게 얽혀지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어렵다. 왜냐? 일단 여기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근원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들기도 어렵고, 또 이걸 돌리지 않습니까? 생명체. 이거를 생명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를 이쪽 방에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뚫어야 된다. 혹은 공간을 스쳐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 단단한 것을 뚫고 이렇게 가야 된다. 매우 어렵다. 매우 천천히 발생된다.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생명체 출현이 매우 느린 거 아닌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로는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약 38억 년 전에 단세포 원액 생물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돌린 겁니다. 매우 어렵게. 하드. 아주 힘든 거죠. 이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생명전자가 되겠고. 영혼. 그래서 이거 제가 도, 길, 믿음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근원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혹시 이거 아니냐. 정신. 스피릿. 정신이 이거 아니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신을 차려라. 연결하라는 거죠. 정신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얘하고 얘를 쫙 연결해라. 그게 정신 차려라 뜻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거는 생명체가 이 반전자를 만들어서 양자 얽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태초우 생명체. 태초우 지구에는. 45억 년 전. 지구에는 없었습니다. 반공간에. 먼저 공간과 반공간. 빨간색 공간과 파란색 공간.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이렇게 어미 양자 호리 공간을 꼬불꼬불하게 만듭니다. 여기 여기. 이 공간이 우리의 공간이에요. XYZ가 우리의 세상. 명확한 고전역학의 세계. 여기 가운데 명확합니다. 좌측에 이상하죠. 우측 이상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의 세계. 우리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 그럼 이거 약간 옆으로 지나갑니다. 얘는 뭐냐. 얘는. 얘의 밑바닥. 밑면. 얘의 윗면이죠. 얘의 밑면. 밑면이 뭐냐. 반공간이라는 겁니다. 전자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전자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라는 거죠. 회전을. 그러면 이것이 밑면에 있겠죠. 그 공간. 이거 우리의 공간. 여기 밑면. 우리의 세계의 반대의 공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반대의 공간을. 태초 우주의 반공간에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그래서 생명체들이 매우 어렵게 천천히 이쪽으로 계속 차곡차곡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습니다. 우주인이 있죠. 우선 지구. 현재의 지구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우주정거장 공간에는 그렇게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화성을 갑니다. 사람이 화성을 간다는 거죠. 아니 화성에는 없어요. 화성은 이거라는 겁니다. 과연 화성에서 꿈을 꿀까. 꿈. 꿈에 대해서 또 뒤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불면 꿈을 안 꿀 것 같다. 꿈을 꿔도. 아주 적게. 왜 반대 세상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화성이라는 거죠. 그다음. 불면증. 불면증. 꿈을. 잠을 못 자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니까. 이것이 정보입니다. 정보처리가 또 매우 안 될 것이다. 화성에서 태어난 아기. 화성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지구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지구에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지구 반공간에는 정보들이. 반전자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구 아기는 정보를 많이 흡수를 하는데. 화성. 화성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화성은 없어요. 그러면 아기가 정보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이주 문제죠. 반전자 인큐베이터 및 양육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는 스피를 가지고 있죠. 거의 뭐. 왜 스피를 가지는 이유.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어미 블랙홀 자기장이 비세속도로 전 공간을 휩쓰고 지나가니까. 자기장이.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얘가 팽 도는 거죠. 얘가 휩쓰러 버립니다. 얘가 팽 돌아야 됩니다. 밑에는 반대로 팽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 스피, 음 스피을 갖게 되겠습니다. 팽 도는 겁니다. 이렇게 팽 돌죠. 이 팽 도는 거를 우리가 멈추라는 거죠. 이거를 팽 도는 거를 멈춰라. 멈추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의 스피을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전자의 스피을 0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XYZ 방향으로 전자를 회전을 시켜라.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전자가 XYZ 방향으로 회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투입하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똘똘똘똘 말려있던 알갱이들이 추르르 펼쳐지게 됩니다. 추르르 이렇게 방향성을 잘 생각해 주시고 거기서 낚시를 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왜? 반대의 세상에는 반전자들이 초창기는 없죠. 그런데 여기 단세포 원액 생물들이 장시간에 38억년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들이 또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낚시를 하라는 겁니다. 또돌아하면 이렇게 낚시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자을킴이 일어납니다. 매우 쉽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 첫 번째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되죠. 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낚시를 해라. 매우 쉽게 되겠습니다. 매우 쉽다는 거죠. 매우 쉽다. 생명체가 다량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매우 어렵다. 생명체가 출현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캄브리아기 대폭발... 캄브리아기 때 엄청난 종들이 대폭발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화석에 의한 사실이니까... 생명체의 다량 출현 이유가 혹시 이거 아니냐. 낚시를 했다는 겁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생물, 바이러스가 탄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혹시 진화로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잠을 필히 자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이 낚시를 언제 하느냐. 꿈을 꿀 때 한다는 겁니다. 꿈을 꿀 때 내 꿈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한번도 나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 것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꿈에서 이거라는 거죠. 나는 한번도 본 적도 없고 이런 정보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세상을.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니까 이거 뇌죠. 뇌에서 이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꿈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양이도 꿈을 꾼다. 고양이도 낚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물도 잠을 자는가? 식물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도 꿈을 꾸는가? 식물이 꿈을 꾼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물이 잠을 잔다. 아 맞다. 오케이. 그런데 식물이 꿈을 꾼다. 만약에 식물이 꿈을 꾼다고 한다면 식물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식물도 낚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는 거죠. 식물이 자기 혼자 이렇게 정보를. 이게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있고 식물이 자기 스스로 정보를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런데 식물도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한다면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해성이 충돌을 합니다. 해성 속에는 다량의 유기물질이 있다고 하죠. 해성이 우리 지구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구 공간이 심하게 뒤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자들이 있는 곳에만 잔뜩 있다는 거죠. 왜? 그 있는 곳이 식물들이 있는 곳에 잔뜩 있지 않겠습니까? 전자들이 있는 곳에만 잔뜩 있는데 해성이 와가지고 탕! 공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쫙 퍼진다. 쫙 퍼지는 거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골고루 전자들이 골고루 퍼지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생명체가 없던 영역에서도 갑자기 생명체들이 막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해성이 충돌을 하면 반전자들이 퍼지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갑자기 탄생을 하게 된다. 낚시를 하라. 낚시 양자 얽힘을 최초로 구현한 생명체가 혹시 바이러스 아닌가? 즉 바이러스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하고 단세포 원액 생물하고 융합이 됐다는 겁니다.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변화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자가 반전자를 낚시하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낚시를 하라고 전자가 반전자를 낚시를 했습니다. 그건 나의 기억 용량이 확대되는 겁니다. 꿈을 꿔서 나의 기억 용량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의 기억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점쟁이는 어떻게 점을 치느냐?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친다는 거죠. 이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펼치는데 옆으로 펼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펼쳐야 되는데 옆으로 살짝 펼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랑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거 점 치러 온 사람 이거 점 치러 온 사람이고요. 얘는 점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컨닝을 한다는 거죠. 컨닝은 추를 펼쳐야 되고 여기 탁 탁 얽히면 이 사람 점 치러 온 사람의 정보를 살짝 컨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혹시 점치는 비법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용한 사람이 있고 안용한 사람이 있죠. 용한 사람은 추를 펼쳤습니다. 딱 점 치러 온 사람한테 딱 연결한 거죠. 그런데 안용한 사람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정보들이 이렇게 정체불명의 정보 정체불명의 정보 탁 얽힌 거예요. 그러면 안용한 거죠. 점 치러 온 사람한테 컨닝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반전자가 전자를 낚시를 한다면 반전자 이것이 전자를 낚시를 한다는 거꾸로 된 겁니다. 도대체 뭐냐 잘못된 양자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의학적 용어로 다중인격 그 다음에 등등 신기 예를 들어서 등등 우리가 그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암기력 왕이 있죠. 암기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창의력 왕도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가 맞다 틀리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암기력 왕 낚시를 잘한다는 거죠. 낚시 잘하는 사람이 암기력 왕이고 창의력 왕은 추루루 잘 펼친다는 겁니다. 추루루 잘 펼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펼쳐서 남의 것을 컨닝을 했다가 잘 펼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 다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근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환경에 적응한 돌연변이 개체가 진화를 하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환경에 적응 환경에 적응이 핵심이 단어입니다. 환경에 적응 나가 있죠. 나가 있고 나의 주의가 환경입니다.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냐 그 적응 방법론이 뭐냐 바이러스 또 암 암 정복이 안 되죠. 양기비 환각 상태가 일어나고 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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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진화를 어떻게 환경에 적응을 하느냐 환경이 그 생물의 변화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이 그 생물의 변화를 지배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매우 느린 수동적 진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핀치새의 다양한 모양이 핀치새가 주둥이가 뾰족한 핀치새 몽뚝한 핀치새 등등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핀치새가 변한 게 아니고 환경이 그 핀치새에 어찌 보면 강요? 그 환경에 적응해야만 핀치새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느린 수동적 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개 등껍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요. 근데 이건 현실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설명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럼 다시 이거 환경이 그 생물의 변화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설명하자면 맨 처음에 이와 좀 약간 유사한 개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개를 안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사람들이 안 잡으면 안 잡는 그 모양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모양 이 모양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잡는 거예요. 이 개가 계속 성장한 번식할 수밖에 없는 이 모양과 동떨어진 모양들은 계속 사람들이 잡아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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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이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생물이 정보를 낚시하여 적응하는 겁니다. 그 생물이 정보를 낚시한다는 거죠.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엄청나게 빠른 능동적 진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존 종하고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얽혀지면 낚시를 해버리니까 낚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는 거죠. 다시 이거를 두 번째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정보 모양이라는 건 모양이라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이 여기에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반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 왜 하필 이거냐? 또 전설에 의하면 무슨 사무라이 가문이 있는데 한을 맺히고 죽었답니다. 이 개가 다량 발견된 그 지역에서 그 정보가 그 사무라이 정보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 정보를 개가 낚시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모양이 탄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번이냐 2번이냐 둘 다 맞을 것이다. 이거는 핀짓의 다양한 모양 당연히 환경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느려야 느려 작은 변화 수동적 작은 변화 완전히 종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종이 바뀌는 새로운 종이 탄생은 그 생물이 정보를 낚시를 한 것이다. 라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술가 아닌가 난초입니다. 어떻게 눈이 이게 눈이 발생됩니까? 이게 눈이요. 눈 해골 원숭이 아니 원숭이가 왜 웃고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너무 정밀하지 않습니까? 불이까지 눈 불이 우연히 이 모양이 됐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완벽히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에 코 있고 입 있고 이거 여우 아닙니까? 여우 이거는 호랑이? 호랑이 아니고 고양이? 이거는 새 예를 들어서 난초 1번 방법 환경이 지배했다 그러면 이거는 설명 가능하죠. 왜냐? 새 모양 새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번식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새가 나랑 비슷하네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번식이 잘 된다. 뭐 그럴 듯한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이 안 잡는다는 거죠. 그럴 듯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벌 벌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왜? 오히려 벌이 도망가죠. 어떻게 완벽히 좌우 대칭에 이거는 정보가 없으면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웃지 않습니까? 난초가 꿈을 꾸는데 난초가 꿈을 꾸는데 자꾸 웃는 웃는 원숭이 꿈이 꺼진다는 거죠. 난초가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난초가 난초가 꿈을 꾸는데 계속 새의 꿈이 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 정보를 자기 걸로 만들었고 낚시를 해서 그 새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보 예술가 여우가 자꾸 보였다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사람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또 춤을 추는 사람 꼭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추는 사람들의 정보가 계속 난초가 꿈을 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의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비둘기 새가 계속 꿈을 꺼진다는 거죠. 오리 오리가 계속 꿈을 꺼진다는 겁니다. 오리의 정보 즉 여기에 이 세상에 정보들이 가득 있고 난초가 낚시를 한다. 식물 중에서 낚시 왕 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난초의 꽃만 모양만 다양한 동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다른 것은 그렇게 없는데 이게 다 난초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난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를 환경이 여우가 계속 와가지고 난초 꽃을 먹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난초 꽃말 모양만 그것도 또 다양한 동물 형상 다 동물 형상 아닙니까? 지금 이게 동물들 이거 동물들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동물들의 정보가 난초는 생물학적 눈이 없습니다. 그 동물 형상의 정보 어디서 왔는가? 낚시를 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양자 컴퓨터 광자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진화이고 특히 난초가 낚시를 잘한다. 낚시를 잘한다. 난초를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난초를 난초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자. 혹은 또 바이러스를 연구한다든지 암을 아무나 제암으로 연구해도 안되고 암을 요기를 연구하면 안된다는 거죠. 암에 대해서 요기를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정보 요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요기를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난초니까 난초를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양자 컴퓨터 베타들의 연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여기다 투입을 하면 여기 에너지 여기다가 에너지를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세상이 아닌 거죠. 제어가 안됩니다. 여기다가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죠. 여기가 우리 세상입니다. 여기 딱 걸렸잖아요. 우리 세상에 여기. 에너지도 여기가 추르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르르 펼쳐지죠. 딱 연결이 됩니다. 쫙 연결이 되죠. 그러면 벌써 조합 조합의 개수가 달라진 것 조합의 경우가 달라진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보라는 거죠. 전자 한계에 무수한 조합의 수가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장 용량 및 연산 속도의 혁명이 발생이 되고 낚시 왕 생명체를 집중 연구하면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광자 컴퓨터가 탄생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반세상에서 윤리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윤리문제가 발생을 하죠. 법으로 규제하면 됩니다. 이건 오케이. 인간사회에서 인간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맞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낚시를 엄청나게 해 제낄 거라는 거죠. 누가 컴퓨터 회사에서 인간은 무차별적으로 떠돌이 반전자들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떠돌아 다니죠. 컴퓨터 회사에서 이걸 낚시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제가 여기서 낚시를 해라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집을 했습니다. 낚시한 겁니까? 약탈한 겁니까? 낚시했다. 낚시를 했다 그러면 낚시한 것인가? 낚시한 것인가? 약탈한 것인가? 떠돌이 반전자라는 거죠. 떠돌아 다닙니다. 떠돌이 반전자. 눈먼 돈. 돈인데 돈의 주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돈의 주인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돈이 있죠. 그걸 눈먼 돈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눈먼 지식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눈먼 지식 아닙니까?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천연자원. 파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캐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눈먼 천연자원이라는 거죠. 주인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떠돌이 반전자. 역시 눈먼 떠돌이 반전자가 됩니다. 그런데 떠돌이 반전자가 과연 눈이 멀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리빙띵스 생명체입니다. 여기 생명정보라는 거죠. 정보가 막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생명체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정보가. 그거를 약탈을 해서 약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전자 및 그 그룹 여기에 반전자 및 그 그룹은 정보 생명체로서 약탈에 대해서 노하게 될 겁니다.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눈먼 더 화내지 않습니다. 눈먼 지식 화 안 냅니다. 눈먼 천연자원 화 안 내죠. 눈먼 떠돌이 반전자는 화, 노하게 된다. 그래서 반전자 포획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은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줘야만 한다. 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을 헌법으로 제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반전자로 포획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은 사실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왜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줘야 하느냐. 이거랑 지금 눈먼 천연자원 자연 아닙니까. 자연을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결국 이게 지금 자연인데요. 자연의 정보가 반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약탈, 자연, 천연자원, 석탄, 화석, 나무 얘를 약탈을 하는 것은 결국 얘를 약탈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자연은 얘도 약탈당하고 얘도 약탈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줘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의 권리가 존재하느냐. 제11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자연과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등하다. 이거는 에너지, 연력학적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100%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자연의 권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의 권리를 존재한다고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칙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를 헌법에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와 연력학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 100%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반전자 포획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준다는 거죠. 자연의 권리에 되돌려주면 눈먼, 떠돌이, 반전자들, 정보, 데이터 살아있는 생명체 정보가 그 약탈에 대해서 노하게 되는 게 많이 사그라지게 된다. 결국 이 논리를 확장을 하면 이거를 좀 더 앞으로 진행을 시키자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까지는 안 가고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서 생명전자, 요즘 생명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명전자의 에너지는 반세상에서의 자연, 생물의 에너지 및 정보입니다. 반세상에서의 생명과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생명전자의 원리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만약 그 기적을 생명전자 홍보되는 그 기적을 만약에 혹시나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이 공짜입니까? 보존법치,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면 상대방은 완전 파탄 나는 거죠.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면 상대방, 자연들은 이렇게 흡수당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경험하였느냐? 약탈을 해가지고 그 기적을 경험한 겁니까? 아니면 구매를 해가지고 그 기적을 경험한 겁니까? 지금은 약탈이라는 거죠. 반대의 세상을 약탈을 해가지고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매한 게 아니죠. 그럼 구매하라. 누구에게 구매하라. 자연의 권리.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에다가 돈을 줘야죠. 자연으로부터 그 생명, 에너지, 생명을 내가 흡수를 했는데 자연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되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를 되돌려줘라. 누구에게? 자연에게. 자연의 권리 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이 윤리에 맞고 초등학교 법칙과 연력학 법칙에 맞고 또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믿음, 믿음, 종교. 믿음, 종교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최종 핵심. 이게 핵심이 전혀 아니고요. 근원, 정보, 생명이라는 게 위치가 우리 세상의 반대 공간, 반대 우주죠. 생명의 정보가 잔뜩 쌓여있는 거 아니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